다 같이 찍을게요 하나, 둘, 셋 슬로그가 조금 더 위로 하나, 둘, 셋 우리 팬분들도 하트 같이 그리면서 옆 분과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하트로 한 번 하나, 둘, 셋 살아놉니다 네 네 네 네, 됐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하루 함께했던 이 소중한 기억도 사진으로 추억으로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자, 오늘 이제 진짜 끝마칠 시간이에요, 정석씨 네 오늘 팬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, 즐거우셨나요? 사랑해요 사랑해 아쉽죠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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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평소에 아무래도 제가 습스러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네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참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잘막하게 편지를 준비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종석씨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드라마 대사나 영화의 어떤 대본만큼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지로서 오셨다고요 네 그럼 그걸 읽어주시면서 오늘 팬매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과 정석씨만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그리고 공식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2년 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하